오 이 차는 어서 많이 보던 찬데 이 차는 여기 뭐 수리하러 들어온 차인가요 리모델링 하시러 들어왔어요 아 리모델링 하러 아 가운데에 화장실 들어가는 차 아 샤워장이 들어가 있네요 야 이 공간은 어떻게 이렇게 활용을 했지 어 요건 뭐 팬까지 왜 태양강에 올라가 있으니까 아 아 이거 향이 이렇게 들어갔구요 예 나는 개인적으로 요 화장실이 가장 좋더라구요 왜냐 외부에 있으면 뭔가 불안감이 있는데 여기는 좀 아늑한 감이 있어서 볼도 좀 보고 이게 사이즈가 예 뭐 700 이게 650 여깄다 660 나와요 예 예 여기는 750 780 나오더라구요 제가 같이 왜 변기 놓고 사워 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제 변개가 이제 그 어 이동용이라 앉아서 그냥 샤워 하시면 되죠 펜 달려있고 에 황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증기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아 그래 천장에서 띠를 했었는데 4장 을 딱 올려보니까 자세가 안 나오더라구요 그리고 옆에다가 닫아들었습니다 보통 외부로 나가게끔 하는데 여기 지금 뭐 바닥 난방도 혹시 되나요 이건 여기 보시면 많이 높아졌죠 예 바닥난방을 한거에요 충고가 있네요 예 바닥난방을 했습니다 아 바닥난방까지 다 되구요 어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컨트롤 패널이 아니고 이건 좀 뭔가 다른 거 같은데 이게 뭐죠 잡힌다 실천이 너무 많아 온수 순환하는 스위치 무시동 히터 컨트롤 하는거구요 나머지 것들은 순화시키는거 볼라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아 해놨네요 저거는 가게 좀 비싸고 저는 다른 업체보다 싸게 해드렸어요 그래도 청소하시는 분 새로 구했습니다 아 청소하시는 분 자 지금 그러면은 이 안에 샤워장하고 보일러하고 그 다음에 옆에 방음법 단열 뭐 이런거 다 합해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신가요? 단열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해드렸고요 아 그냥 무료로 해드렸고 화장실만 하면 500 아 지금 화장실만 500 원래는 여기에 물통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죠 물통 제작비용 30만원 추가하셨어요 150미터 그냥 140미터라고 할게요 그러면 가격이 괜찮은데 일단 화장실만 550 들어간거죠 화장실만 550 들어갔고요 네 보일러 이거 아 보일러가 또 따로 설치가 됐으니까 그냥 총 태양열 올라갔고 아 태양열 또 올렸어요? 화장실 있잖아 네 태양광 올라갔고요 네 화장실 들어갔고 네 화장실 들어갔고 화장실 들어갔고 네 화장실 들어갔고 어 많이 들어갔네요 점점점 더 많이 나왔는데 네 충쳐갖고 그냥 800만 달라고 그랬습니다 아 800만원에 이걸 싹 다 해드렸다 네 이거 보고 이제 기존 차량들이 많이 찾아올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가운데 사실 들어가는 거 뒤에 하는 거 솔직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신장 같은 거 있으면 그렇죠 새로 해야 되니까요 네 기존에 있는 차들은 가운데 하시는 게 맞는 거예요 기존 차량은 차량 내부에서 이렇게 샤워장을 설치하는 게 좋다 감사합니다